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다이내믹과 관련된, 그러니까 소리의 세기와 관련된 우리 큐베이스의 플러그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간단하게 기초적인 그런 사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채널 스트립이 열려 있습니다. 트랙에서 여기 인스펙터 메뉴에 나오는 메뉴에 보면 이렇게 에디트 채널 세팅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누르면은 이 채널에 등록되어 있는 인서트 플러그인들 전체다. 와 함께 채널 스트립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만 따로 빼서 이렇게 이퀄라이저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중에 보면은 이제 소리의 세기와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플러그인들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맨 앞에 보이는 노이즈 게이트라고 되어 있는 노이즈 게이트, 그 다음에 컴프레서, 디에서, 맥시마이저 등등 볼륨과 관계되어 있는 소리의 세기와 관련되어 있는 플러그인들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오늘은 노이즈 게이트, 그리고 컴프레서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노이즈 게이트라는 말 때문에 잡음을 없애준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게이트의 기본 원리는 뭐냐 하면 소리가 일정 부분 이상 들어오기 전까지는 게이트, 문을 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의 볼륨을 아예 열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일정 볼륨이 되기 전까지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기본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Threshold를 정해둘 수 있고요. Threshold라는 것은 기준 값을 얘기합니다. 기준 볼륨 값, 지금 현재 마이너스 20dB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0dB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0dB 이상 되는 소리가 들어왔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게이트를 열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열어줘서 소리를 나오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재생을 해보면 이거를 이렇게 키고 재생을 해보면 노랗게도 됐다가 빨갛게도 됐다가 녹색불도 들어왔다가 그러죠. 그렇죠? 지금 현재 노란색으로 소리가 아무것도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기 상태입니다. 그런데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20dB 이하되는 소리들이 지금 소리가 나고 있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Threshold 값을 이렇게 내리면 조금 더 적은 볼륨부터 소리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리상으로 봤을 때 어떤 오디오가 오디오를 자세히 살펴보면 소리가 바로 이렇게 소리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죠. 작은 소리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커지는 동안에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짧은 것은 굉장히 강한 소리처럼 우리한테 들리고 이 시간이 긴 경우에는 우리한테 조금 부드러운 소리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큰 볼륨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천천히 볼륨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리의 종류는 다양하단 말이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모든 사운드에 이렇게 Threshold를 딱 적용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소리가 탁탁탁탁 끊기게 될 겁니다. 들어보시면 앞이 딱딱 잘린 것처럼 잘리게 되죠. 그렇죠? 소리가 조금 더 올려볼까요? 엄마의 기백을 이어받아 꿈에 날개를 달아나가자 이런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람 목소리니까 게이트에서 이런 효과를 줄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악기의 어떤 특성 악기를 녹음을 했을 때 악기의 특성 이런 소리들의 특성에 따라서도 게이트 값이 이렇게 딱딱 잘리도록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잘리는 효과를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세트 드럼 있죠. 드럼 소리를 녹음을 할 때 물론 옛날에는 타악기 종류들의 소리들도 가장 자연스러운 울림으로 우리한테 콘서트홀의 느낌을 갖게 하는 게 목표였고 하지만 대중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 드럼의 소리를 굉장히 다르게 바꾸어서 해주는 그런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들의 질감을 아예 바꾸는데도 이 게이트는 사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보시면은 어택이라고 되어 있는 노브가 있어요. 이 어택이 뭐냐 지금 현재 1ms 0.01초 만에 이 게이트가 열리고 닫히고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시간을 조금 이렇게 주어지게 만들면 천천히 소리가 들리고 천천히 소리가 안 들리고 이렇게 될 겁니다. 엄마의 기백을 믿어 받아 그렇죠? 천천히 게이트가 열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시간을 주면 더 천마의 기백을 믿어 받아 이렇게 자 지금 녹음되어 있는 이 보컬 같은 경우에는 스레셜들을 충분히 낮춰서 천마의 기백을 이어받아 꿈에 날개를 달아나가자 자랑한다 천마의 메아리 이렇게 적용시켜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릴리즈라는 것은 반대로 어택과는 반대로 스레셜드 이하로 소리가 내려왔을 때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에 여유를 두고 문을 닫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이후에 게이트가 작동이 되고 일정 시간 이후에 게이트가 닫힌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적절히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소리를 비교적 자연스러우면서도 노이즈 게이트의 가장 첫 번째 목표가 여기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이 부분들의 노이즈 사실 노이즈가 없이 녹음이 되면 사실 노이즈 게이트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거시켜줄 때 주로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부합하려면 적절하게 조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안 다음에 컴프레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컴프레서는 뭐냐 큐베이스의 내장 컴프레서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 외에도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컴프레서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컴프레서 이 버튼을 눌러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일정 볼륨 자기가 설정해놓은 Threshold Threshold 값에서 이상되는 소리가 들어올 때 Threshold 이상되는 소리가 들어올 때 그 소리를 볼륨을 낮추는 것 그 그 소리에 대해서 소리를 볼륨을 낮춰버립니다. 일단 그 원리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Threshold 라고 있죠. 자 내가 어느 볼륨 이상 되는 소리를 줄일 것인가 자 여기서 그럼 왜 줄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소리를 볼륨을 소리의 볼륨을 조절을 하면 여러 가지가 변하게 돼요. 소리의 원초적인 그런 소리 질감이라든지 볼륨감 모든 것들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건 감안을 해야 돼요. 그거를 감안해 두고 우리는 이 작업을 합니다. 왜? 전체 볼륨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물론 컴프레서를 다른 악기나 다른 용도로 우리가 전용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경우에는 특정 용도들이 또 더 있을 수 있어요. 음색을 아예 바꿀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드럼 같은 경우에 세트 드럼들의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 컴프레서를 이용을 해서 소리의 질감을 아예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뭐 꼭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아닐 수 있는데 뭐 추세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Threshold를 이렇게 밑으로 낮추면은 내가 원하는 볼륨의 기준값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마의 기백을 네 여기 보시면은 소리가 감소되는 분량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감소되는 지점을 먼저 정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비율을 정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3.94대1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4대1이라고 보고요. 4대1 만큼 소리를 줄인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잘 나와 있죠. 그죠? 지금 현재 10 마이너스 19 데시벨 이상되는 소리에 대해서 이상되는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4분의 1로 볼륨을 줄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어 바다 꿈에 날개를 달아 나 이렇게 쭉 내리면 사랑한다 천마의 메아리 훨씬 많은 소리들이 줄어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비율은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정할 수 있습니다. 4대1부터 심지어 8대1 보컬 중에서도 굉장히 나레이션 같은 거 녹음할 때는 8대1까지도 올려가지고 작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컴프레서는 한 번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믹스한 후에 또 마스터링 이랑 이런 과정에서도 사용이 되기도 해요. 지금 현재는 메이크업이라는 게 지금 작동이 돼 있는데 이제 소리를 이만큼 줄인 다음에 다시 전체를 전체의 볼륨을 이렇게 7.1dB 정도 올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일단 0으로 놔두고 한번 작동을 시켜볼게요. 여기 보시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원본 소스고요. 인 이게 이만큼 줄어서 출력은 이만큼 되고 있다는 뜻이죠.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새로운 시대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 레벨 이상 되는 소리를 낮출 수만 있다면 편차를 줄일 수가 있겠죠. 작은 소리와 큰 소리의 편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소리를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작은 소리도 훨씬 더 크게 해서 더 잘 들리게 만들 수 있고 큰 소리는 조금 줄여서 우리가 오디오 레벨에서 튀어 가지고 피크가 뛰는 그런 현상도 막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용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어택 홀드 릴리즈 이렇게 다 있습니다. 어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컴프레서가 바로 작동하게 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작동할 건지를 정해줍니다. 이것도 정해두면 조금 시간을 정해두면 천마의 기백을 이어받아 꿈에 네 이 노래 목소리가 약간 이렇게 어택이 부드럽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아까보다는 소리가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홀드는 일정 시간 이상 지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리가 낮아진 다음에는 바로 원상 복구가 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은 붙잡고 있도록 그리고 릴리즈는 이 Threshold 값 이하로 볼륨이 내려갔을 때 바로 원상 복구시키는 게 아니라 볼륨을 일정 시간의 흐름에 따라 104 ms 지금 현재 되어 있죠. 이것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시간을 두고 볼륨을 정상화시켜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다 되시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잘 조정을 해서 소리를 소리의 볼륨 편차를 줄이도록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메이크업 게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볼륨을 올릴 수가 있어요. 정말 애매하리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새로운 시대리 여기에 레벨 지금 뜨고 있는 모습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없을 때랑 이 컴프레서가 없을 때랑 볼륨 변화 할 때 볼륨이 엄청 높아지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컴프레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그러들게 됩니다. 충분히 그게 컴프레서라는 것이죠. 이 컴프레서는 여기에 지금 채널 스트립에 있는 이 컴프레서 외에도 우리가 이펙트에서 카테고리는 다이내믹 다이내믹스에 쭉 가면 여기에 컴프레서라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이 플러그인이 딱 보시면 스탠버그에서 만든 내장 컴프레서 이렇게 조정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컴프레서는 컴프레서는 종류가 여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컴프레서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내믹스라고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이내믹스는 VST 다이내믹스라고 돼 있는 것은 다이내믹 관련된 플러그인을 한 플러그인 안에 다 모아 놓은 거예요. 스탠버그 큐베이스 안에 내장돼 있는 거고요. 게이트 이렇게 키고 컴프레서 이렇게 키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컴프레서라는 걸 사용을 하면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소리가 매우 이렇게 볼륨 편차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사람 목소리가 이 앞에서 얘기하던 것이 자기 귀 가까이 오게 됩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앞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만들 때도 컴프레서가 주로 사용이 되고요. 그러면은 작은 소리와 큰 소리의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 또 하나 이제 보컬 같은 목소리 같은 경우에 이제 작은 소리 와 큰 소리의 격차가 너무 크면은 작은 소리 할 때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큰 소리 할 때는 이제 오버돼서 피크가 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프레서를 사용을 해서 전체적인 격차를 줄여주는 그런 데도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이트랑 이런 것들을 잘 사용을 해가지고 소리의 질감 혹은 세트롤 같은 경우에는 뎀핑감이라고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귀 앞으로 확 다가와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팍팍 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만들 때도 사용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또 아예 음색을 바꿀 때도 많이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 이 컴프레서라는 게 물론 컴프레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음역에 따라서 적용되는 게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컴프레서들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전체적인 볼륨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음력에서 어떤 특정 배음력들이 많이 줄어들거나 적게 줄어들거나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음색이 음색이 완전히 바뀐 듯한 그런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음색을 바꾸기 위해서도 컴프레서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고난도의 영역들은 컴프레서들은 선생님이 완벽하게 아는 그런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우리가 음악을 작업을 하고 하는데도 컴프레서는 필수적으로 요즘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도 리미터라는 게 있는데요. 리미터라는 것도 있고 또 또 맥시마이저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제 볼륨을 컨트롤하는 것 중에 이제 최종단에서 어떤 트랙에서 최종단 혹은 믹싱을 다 한 상태에서 최종단에서 소리에 전체적인 소리를 이렇게 제로데시벨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준 레벨을 넘지 않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정 볼륨을 최종 볼륨까지 한계 볼륨까지 이렇게 올리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장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제로데시벨을 넘지 않도록 오버가 안되면서도 한계 레벨을 유지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소리를 빵빵하게 만들어주면서도 한계점에 이렇게 다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데도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프레서를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강하게 작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오늘은 간단하게 조금 분야가 워낙 많아서요. 다이내믹에 관련된 게 워낙 많아서 한 번에 이렇게 설명하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만 해서 다이내믹에 관계된 그런 플러그인들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들을 조금 더 기초적인 것들을 살펴볼까 해요. 그런 것들이 딜레이라든지 딜레이를 굉장히 복잡하게 시뮬레이션을 하면 리버브레이션 잔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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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